전세계의 다양한 커피는 현재 여러 산지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 85% 이상의 커피 기계는 오직 이탈리아에서만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로봇들이 현재는 서빙을 담당하지만 에스프레소 기계는 여전히 다수가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수리하는 다양한 이탈리아 기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라틴 바리 시 들어가는 빌내스코, 빌내스코, 밀단오. 이래에스타다 본다다 내 1912. 그리고 라틴 바리는 밀단오 인근에 빌내스코에 있는데요 1912년에 수립되었습니다. 바에마는 라틴 바리의 자회사인데요 1961년부터 다양한 에스프레소 기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틴 바리의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커피 기계도 있는데요 역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제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틴 바리의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라틴 바리의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시모넬리는 이탈리아의 마케에 있는데요 1936년부터 커피 머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의 커피 기계가 멈췄다면 010-2734-353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단돈 15만원에 여러분의 문제들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